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4.10 부정선거 박살,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을 위한 제2의 4.19 국민 대혁명, 제2의 5.16 국민 대혁명을 반드시 일으켜 성공시켜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정강훈 목사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이번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을 한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힘에 기댈 수가 없다. 4.10 부정선거로 범야권이 압승이 된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 호랑이나 다를 바 없으며 우리 자유의파 국민들이 제2의 4.19, 5.16 국민 대혁명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의 행정권, 칼을 뽑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지요. 자, 지금 현재 문재인, 민주당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 문재인 딸 4위 수사, 4위 여섯 것 압수수색,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이번 소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작년도 12월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4위 채용 특혜 의혹, 검찰 5일간 여섯 것 압수수색, 작년도 12월 소식입니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 이승학 형사 3부는 지난 16일과 17일 이 의혹과 관련해 두 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상직 전 위원회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계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추가로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에 있는 중진공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4월 뒤 서울에 있는 한국벤처투자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닷새간 6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사건 관련자 소환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 씨가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데도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타이 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위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설립했는데 이상직 전 위원이 문재인 사위 서 씨 채용을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습니다. 이상직 위원은 이후 2020년 4월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위원이 박 석호 타이 이스타젯 대표에게 문재인 사위 서 씨를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는 타이 이스타젯 취업에 앞서 모바일 게임 개발 회사인 토리게임즈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립 초기 차입금이 300만 원이었던 토리게임즈는 서 씨 입사 이후 이 돈이 9억 원으로 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진공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서 씨가 다닌 회사와 관련된 벤처 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폰드 운영기관으로 중진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직 위원은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이스타항공 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상직 위원은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 사건으로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이상직 전 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이게 작년도 12월 달 소식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압수수색 이후에 소식이 없었죠. 자 민주당 당선자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사위 먼지털기식 불법수사 문재인 정부 출신 27명 수사배우의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까지 수사 확대 문재인 정부 출신 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이 검찰이 타이 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먼지털기식 불법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주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민주당 위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권영, 고민정, 정의로, 정태호, 이용선 위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민주당 당선자 27명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 3부 부장 이승학 형사 3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대가로 이상직 전 도불호 민주당 위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서 씨의 경남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주지검의 담당 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어머니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자행했다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 만나달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사돈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감싸려다 큰일 난다라며 겁박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검찰이 서 씨의 모친에게 19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서 씨 매형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권영 의원은 참고인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무리한 수사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있고 참고인들이 검사에게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검사가 갑자기 문재인 잡아 쳐놓아야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이야기도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검사가 문재인 잡아 쳐놓겠다 자 민주당 당선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딸 주변인들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선자들은 예를 들어 유아무개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과 수백만 원 상당의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한 번 없이 이른 아침 주거지 긴급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며 또 다른 당사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또 다른 금융 거래를 한 양아무개 씨도 검찰의 위에 주거지 긴급 압수수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참고인에 불과한데도 출국 금지까지 걸려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총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뒤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벌써 윤석열 정부 들어온 이후에 이 전주지검, 지검장이 벌써 네 번째 바뀌었죠. 자, 보세요. 민주당 당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총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 부임 뒤 수사가 본격화되었다며 이 모든 광기오린 수사의 배후에는 영산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이 벌이는 무리한 수사가 정권을 향한 국민의 비판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라면 반드시 부메랑이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제가 그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죠. 사실상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시키지 않은 자가 따로 있다. 누굽니까? 한동훈하고 이 이원석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12월, 1월에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는 수사가 진전이 안 됐는데 이 대검찰총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지검장이 새로 부임이 된 이후부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이 저렇게 지랄 발광을 하든 어찌되었든 우리 국민들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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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